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축복의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해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라신 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의 신자가 지고 가라 차 깊은 마음으로 신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신자가 지고 가면 슬픈 바에 밀려받네 내가 받은 이 선실을 해갈 때 주님 곁에서 상 받으리 주가 깊으시는 은혜를 강사하며 너의 신자가 지고 가라 차 깊은 마음으로 신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신자Как 지고 가면 슬픈 바에 밀려받네 네, 우리 시방 대모지 교회 단행복사님의 신은 윤석헌 복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의리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생자 우리의 땅을 사랑해 주신 그 말로 다할 수 있는 영원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예수님의 흉숙한 성실한 그리고 순진한 리더십의 교회 결국 기독교 종교들 앞에 종교정동의 17회기를 이끌어가는 믿음에 의해하는 분들과 한 회기 동안 수고한 믿음에 의해하는 분들과 대부분 기독교 일한테 살아보는 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인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위로 교통을 의해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예멘 nic조사님의 교통장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장으로 하나님의 교통을 의해하시니